히히힛 히히힛 두 녀석이 하던데 그 택이 있네 동맹이 구르밍하는 중 우리 오랜만에 베베가 엄마랑 하루종일 안 나가고 집에 있었어요 기특해요 집사가 있으면 잘 안 나가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베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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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힛 아이고 이뻐 이뻐 너무 이뻐 고맹이 아휴 영화 말하기 베베이 모습 좀 찍어볼까 아휴 아휴 우리 베베 자태가 진짜 고마아 너무 이뻐 고맹이는 좀 위모를 빌리니 히히힛 히히힛 저리야 히히힛